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평생 동안 키퍼튼 그 고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도 평생 동안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고 검수한 생활을 하고 또 늘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도 보여서 유독 강했습니다. 이들을 대공황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미국에서 1901년부터 192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공황을 겪고 곧바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NBC의 앵커인 톰 블록크는 이들은 세대를 두고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그런 별칭을 헌사했습니다. 이 별칭 또한 그들의 고생스럽고 아슬아슬했던 인생초년을 묘사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대공황을 겪었던 세대 이야기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외환위기로 직접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부채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것이 또 부채로 인한 위기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개인적 체험으로 대부분 다가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들은 주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문제만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의 재무상태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12월 15일 날 국민의힘에 속한 윤창현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가공해서 기업 집단 재벌의 부채 규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금융감독원이 주 채무 계열로 선정한 32개 기업 집단, 32개 재벌들 가운데 7개의 재벌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3년간 은행관리를 받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7개의 재벌이 재무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약정을 체결한 재벌의 명단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명단을 공개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은행은 주 채무 계열의 재무구조 평가, 약정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비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명단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심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그룹들이 은행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주 채무 계열은 작년 말 기준에 총 차익급 규모가 그룹별로 1조 9,190억 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1억 원 이상인 그런 재벌을 말합니다. 현재 주 채무 계열에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를 포함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 집단이 모두 포함됩니다. 32개의 주 채무 계열에 속한 총기업 재수는 계열사 수가 무려 5,096개나 됩니다. 32개의 재벌 집단의 계열사 수가. 은행과 재무구조를 개선한 약정을 주 채무 계열은 특히 2021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그런 그룹들은 2019년에 4개, 2020년에도 4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7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자영업도 연명하는 일이 계속되지만 결국은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게 되면 부채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더욱더 확대한 부분들이 보면 대개 기업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집단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서 해외 부분의 그런 부실상태나 이런 부분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대개 부채 비율의 200%에서 300% 구간을 아주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국은 32개 가운데서 7개가 선택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향한 매일경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 3분기 기준이라 주 채무계율에 속한 기업체 32군데에 부채 비율을 적정해 본 결과 대부분 200%를 넘어서 는 곳이 총 8군데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200%, 부채 비율 20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일단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적시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금융전문가답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 기업의 재무건전성에는 이미 경고 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리스크는 정책금용으로 숨통을 터주되 회사의 수익성 악화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자산이나 우량 계열사를 팔아서 결국은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산 매각, 계열사 매각 등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왔던 Q그룹의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기 부채 비율이 199.35%, 총 부채 비율이 311.74%입니다.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자산 매각 등을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부채 비율이 311%에 해당합니다. 상태가 무척 좋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거대한 규모의 빚을 참 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짊어진 수조운의 부채는 영업을 해서 좀처럼 갚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우량 계열사 매각 등으로 부채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때는 타이밍,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의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 조짐을 일찍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부채를 구조조정했던 그런 재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대부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서나 3세 경영자들이나 사업초년에 상당히 고성장을 한 사업가들은 빚이나 부채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사업을 일으키면서 한두 분 부채 위기를 겪었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가들은 부채 증가에 몸을 크게 사립니다. 그런 사업가들 가운데서는 아예 외형을 확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제로 경영을 몸소 실현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꽤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돌아갈 때는 부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속성을 갖고 있고 위기 상황이 되면 시중에 현금을 찾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32개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집단 가운데서 무려 7개가 은행들에 직접 관리하여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부채 문제 빚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adv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